권영철의 와이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부두국 권영철 사장님께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하신 얘기는요. 삼권분립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삼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삼권분립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고위 법관들을 행정부의 고위관료로 임명하거나 현직 국회의원을 청와대 특보로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삼권분립 외에 점점 유명무실화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삼권분립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법부의 고위 법관들을 행정부의 고위관료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황찬현 감사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서 곧바로 자리를 옮겼고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춘천지법원장을 마치고 서울고등부문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 지 한 달 만에 방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더니 이승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엊그제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죠. 이명박 정부에서는 김황식 대법관이 임기 도중에 감사원장에 임명됐다가 다시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국무총리로 지명이 됐고요. 이승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법관 출신들이 많이 임명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고위 법관들이 행정부 관료로 임명되는 거. 어떤 삼권분립이 훼손된다. 근거는 뭡니까? 삼권분립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삼권분립이 우선 우리가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입법부를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입법부가 국민을 위한 법률을 만들면 행정부는 이 법률을 집행을 하죠. 사법부는 행정부의 법률 집행이 올바른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사법부는 일종의 심판이죠. 그런데 심판을 선수로 뽑아서 뛰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는 선수가 심판의 눈치를 보면서 규칙을 어기지 않고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심판이 선수 또는 구단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이게 올바른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의 한 중견 판사는 심판을 선수로 뽑아서 뛰게 만들면 그걸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워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중견 법관도 어쩌다 예외적으로 법관을 행정부 고위직으로 임명하는 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이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남대 김태일 교수는 이런 인사가 계속되면 사법부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면서 그게 결과적으로 상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양대 로스쿨의 박찬원 교수는 법관에서 행정부로 바로 가는 것은 법원 및 법관의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사법부의 독립이 우선 훼손되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행정부의 사법부 지배가 예상되므로 삼권분립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관 출신이 고위직에 갔다고 해서 삼권분립 유명무실화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고위법관 몇 명을 행정부 고위관리로 임명한다고 그 자체로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고 법원의 행정부나 대통령에 휘둘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일 수 있습니다. 헌법학자인 연세대 김종철 교수는 법관이어서 행정부 고위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단순 논리보다는 공직을 위해서 법관직을 오용할 위험성이 있다거나 또는 그런 판결을 했는지를 제대로 검증하는 인식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법부 통제나 포획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서 법원은 검찰보다는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현직 판사들도 법관 몇 명을 청와대 행정부 고위직으로 임명한다고 해서 법원이 순취되거나 행정부의 통제를 받는다고 보는 건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직 청와대 한 관계자는 현직 법관을 행정부로 임명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지 그것으로 법원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도는 없는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판사나 검사 출신을 선호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이게 선의로 보자면 법과 원칙이라는 이미지에 맞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인재풀도 적은데 고위 법관들은 안전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전빵이라는 의미를 곱씹어보면 체제 순응형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박찬원 교수는 세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판검사들이 체제 순응형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법치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사법부 길들기 차원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김병준 교수는 유신 시절 퍼스트 레이디를 경험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지향적인 질서 유지 같은 관념을 갖고 있고 또 사회의 변화나 사회의 중요한 지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익숙한 곳으로 가는 경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을 임명하는 것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협법 제29조 겸직 금지 조항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난 3월 청와대 정무특보로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의원 3명이 임명됐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지만 이건 분명한 법률 위반이라는 게 학자들과 야당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헌법학자인 이상돈 교수는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일개 보좌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반된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단순한 자문을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로 임명되는 것도 국회법에는 허용하고 있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장관으로 갈 거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또 지난번 논란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 문제도 결국 삼권분립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좀 그 문제가 가장 핵심인 겁니다. 행정입법이라고 말하는 게 시행령과 규칙을 만드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르자면 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넘어서는 게 좀 많거든요. 지난해 국회의법조사처의 조사 결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 이런 4개가 모법과 불일치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헌법 75조에도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국회법을 위원이고 월권이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난리를 쳤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보면 삼권분립 왜 점점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판단하시는 거죠?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권분립의 전제는 법치주의입니다. 우리 헌법도 삼권분립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의 우위에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초월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태일 교수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을 삼권 중에 초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본다면서 당정청 관계나 국회법 시행령 파동 당시에 발언하는 것들을 보면 유신정권 시절 대통령과 같은 초월적 개념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병준 교수는 국정을 알면서 나쁘게 운영할 경우에는 불리할 경우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무지하면 말리지 못한다면서 무지하면서 신념화되어 있는 경우와 무지하면서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원칙이라고 고집하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요. 박찬훈 교수는 한국은 독재국가는 아니지만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권위주의적인 체제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총칼을 쓰지 않으면서 통치할 수 있는 가장 교묘한 방법은 사법 권력을 손에 넣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박 교수는 법의 이름으로 통치한다는 명분이 있으니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면서 대통령은 얄밉게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중견 법관은 사법부는 원래 행정부를 통제,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권력이라면서 그런데 두 기관 간의 인사가 혼용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전제가 되는 법치주의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최근에 고위법관의 행정고위직 임명을 비판하게 됐습니다. 잠깐 좀 제대로 된 삼권분립. 이게 민주공화국임을 임명, 입증하는 것일 겁니다. 네, 삼권분립의 정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이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